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자 이제 공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셨네요 많은 분들이 오실거라 예상을 했는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실지는 몰랐어요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자 오늘 삼성 갤럭시 플레이어 70 같게 하는 라이브셋의 4위를 맡게 된 데미입니다 반갑습니다 사실 어제 어제 정말 눈도 오고 비도 오고 황사까지 껴서요 날씨가 굳어서 오늘 많은 분들이 안오시면 어쩌나 걱정을 많이 했는데 오늘은 다행히 날씨가 좋았어요 그쵸? 공연하는게 딱 좋은 날씨인 것 같아서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오신 것 같습니다 정말 감사드리구요 네 자 감사합니다 그런 얘기는 더 크게 하셔도 돼요 자 삼성 갤럭시 플레이어 70과 함께하는 라이브셋을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이거 글씨 아까 인취하긴 하지만 자 오늘 고위는요 성시경씨 시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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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오디의 영원한 곰돌이죠 김태훈씨의 환상적인 무대가 준비되어 있구요 공연이 끝나고 경품 추첨하는 자리가 있는데 경품 추천에도 성시경씨와 시스타 그리고 우리 김태훈씨가 직접 추첨을 할거니깐요 오늘 끝까지 자리 비우지 마시고 저희와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셨죠 여러분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경품으로는요 삼성 갤럭시 플레이어 70이 무려 무려 세대나 준비되어 있습니다 무려 세대나 제 마음 같아서 다 드리고 싶지만요 제게 아니니깐요 세대가 준비되어 있구요 오늘 행운을 가져가실 주인공이 누가 될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 지금 제 손에 있는게 갤럭시 플레이어 70인데요 네 갤럭시 S보다는 약간 크구요 5인치라고 해요 그리고 갤럭시 탭보다는 좀 작아요 그래서 이 갤럭시 S에서 동영상을 보거나 뭐 인터넷을 볼 때 약간 작으니까 불편한 점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갤럭시 탭은 좀 크긴 하지만 휴대하기 좀 불편했잖아요 그죠? 많이요 네 아 쓰시나봐요 네 많이 불편했는데 이 플레이어 70은 중간 크기입니다 그래서 휴대하기도 좋고 그리고 동영상이나 인터넷 같은거 보기에도 딱 좋고 다만 전화가 안된다는거 네 전화가 안된다는거 그 점 유예하시구요 뭐 전화는 뭐 다들 휴대폰 갖고 계시니깐요 그죠? 네 전화는 자기 휴대폰으로 쓰시구요 네 이거는 이제 다른 용도로 도와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립감이 되게 좋아요 제가 아까부터 계속 들고 있었는데 네 뭐라구요? 네 그런 얘기는 여기서 하면 안되구요 하하하하 큰일납니다 네 네 아 오늘부터 저도 이 플레이어 70을 쓰기로 했어요 네 그래서 네 진짜 이거 제거에요 제가 썼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부터는 저도 갤럭시 C 그런거 하면 안되구요 이들에서 당황했습니다 네 자 아 지금부터 이제 게스트 부면으로 오늘 고객님의 막을 열어보도록 할텐데요 오늘 게스트로는요 한국 비티박스의 자존심 비티박스 디지 그리고 악동클럽의 악동클럽 다들 기억하시죠? 악동클럽의 리드보컬이었던 정윤돈씨 그리고 3인조 시니에띠바 벨라의 축현무대 지금부터 이어지겠습니다 여러분들 큰 말씀 부탁드릴게요